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풍실대학교 유은숙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3년이 되는 이 시점에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앞에 두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음이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여러분들께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고요 2016년 3월부터 풍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초빈 교수로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앞으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긴밀한 또 자리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동안의 행정환경의 변화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세계의 전자정부 최고라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요 핵심 기술 또 그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우리의 다짐을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에 보통 농업사회라고 하죠 그 60년대 농업사회를 거쳐서 70년대 80년대 산업사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정보사회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도입된 때는 68년, 1968년 경제기획원의 인구 통계를 위해서 IBM 시스템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90년도 후반에 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는 90년도 후반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또 집안에 적어도 컴퓨터 한 대씩을 다 보유하게 되는 정보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지식정보사회라고 하죠 2000년대를 맞이해서 정보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능정보사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능정보사회가 이제는 곧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사회와 지식정보사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정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었었나를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사회에는 글로벌 마인드와 소프트 파워 또 신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적 자본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87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국가기관 전산망 1, 2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장 인프라가 정부기관에 수립이 됩니다 그 시기에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행운이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행정직으로 시작은 했지만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동안의 전자정보 서비스가 완전히 전부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혹시 민원24 아시나요? 민원24 아마 안 써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민원24를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제가 많은 행복을 누렸던 그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24를 포함해서 간단한 서비스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지금은 진식정보관리, 즉 ICBM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ICBM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제 ICBM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I, 인터넷이나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C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는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6월에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 1위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평가가 UN으로부터 아주 세계 최고라는 그런 찬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정보 도입계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5대 국가기관 전산망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서 2000년도 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G4C, 민원24, 지금 정부24로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G4C 서비스를 비롯해서 11대 과제 그 다음에 온나라는 정부기관에서 쓰고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온나라를 비롯한 31대 과제를 하면서 각 국가기관끼리 또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거의 다 개발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확산 통합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전자정보 고도학이라고 해서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선진화,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이런 작업들을 지금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라고 하면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을 디지털화해서 국민과 또는 국가 간의 서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하는 업무를 전자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의 우수 사례를 한 3개 정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전자정보의 처음에 정부 통합전산센터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모든 하드웨어를 대전에 있는 정부 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자원이 정부 통합전산센터에 있기 때문에 해킹에 예방할 수 있고 많은 보안의 취약점들을 여러 가지 기술로 해서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 통합만 했지만 지금 서비스 통합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ICB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서비스 통합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아까 하드웨어 서버 시스템을 통합전산센터에서 갖고 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갖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아무래도 별도로 출력해서 원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했던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서류를 다 정부기관 내 해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첨부서류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출력을 해서 별도로 또 갖다 내는 그런 번거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서비스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나 또 서버를 통합해서 이용하는 통합전산센터 등은 지금 개발도상국가에서 아주 가장 먼저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모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부24인데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을 할 때 주로 많이 네이버 검색을 하시는데 민간의 포탈 시스템이 네이버라고 한다면 정부기관의 포탈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민원24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24에 들어가시면 바로 모든 정부기관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모든 서비스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입국 심사라든가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시면 출입국 심사가 굉장히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출입국 법무부에서 개발한 출입국 심사 때문에 국민의 그런 서비스를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또 국민 신분고 또 홈택스 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회에서 많이 격찬을 받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기관에서 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관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성공시키는 데에 주요한 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폐의에서 결국은 전자정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는 50년도에 전쟁에서 2014년도에 세계적으로 1위를 했던 그런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실공의 우리나라가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제목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와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라는 아주 격찬을 받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요소 기술이 무언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변화는 미국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지금까지 수행했던 모든 인류 역사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20년간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토머스 프레이는 앞으로 15년 후에는 대학 절반가량의 문을 닫을 것이다 이제는 오프라인 교육이 이제는 꼭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초등학생이 갖게 될 일자리 65%가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4차 산업혁명을 처음 화두에 꺼낸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다버스 포럼에서 2016년 1월에 세계 경제 포럼이 개최됐는데 이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휘를 처음으로 클라우스 슈밥이 쓰게 됐고요 이분이 이제 바로 일자리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미래학자인데요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는 AI 지능이 인공지능의 기능이 2045년에는 결국은 인간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결코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간 한계를 넓혀줄 것이다 라고 또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정보와 환경까지 그 이전에 농업사회나 또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와 사회가 되기 전까지의 오프라인 혁명과 또 정보와 사회와 정보지능사회를 합쳐서 온라인 혁명이 융합이 된 상태를 바로 초연결혁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2O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더 초연결사회가 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최초로 50년대부터 앨런 투링이 지능 시스템을 제안한 그때부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55년도에 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 3월 9일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알파고와 이세돌이 방독 대결에서 4대 1로 재패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5개월간의 학습 능력이 인간이 지닌 어떤 그런 지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바둑 기사까지도 아주 오랜 기간에 딥러닝으로 해서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최대 장점은 우리는 어떤 시합이나 시험에 임하게 되면 굉장히 감정의 동요가 많잖아요 이건 기계이기 때문에 전혀 감정적 동요나 두려움이 없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키트쇼에서 왓슨이 저렇게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BM에서 개발한 왓슨 인공지능인데요 그 인공지능을 IBM 왓슨 플랫폼을 계기로 해서 AI 변호사 로스가 나왔고요 이제는 엄청나게 로봇이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많은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가 과연 이런 로봇에 의해서 어떻게 침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예측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페 로봇 바리스타도 7가지 맛을 척척 내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일본 로봇이 지금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인데요 그 페퍼를 개발해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감정인식 로봇을 개발을 해서 지금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다 페퍼가 대신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이제 왓슨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가천길병원에서도 지금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데 실제 사람 의사가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로봇을 하는 것에 더 의존적이고 신뢰를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류 로봇이라든가 또 금융 분석 시스템 또 약사 로봇은 지금 한 5개 병원에서 35만 건 조제했는데도 한 번도 실수 없이 조제하는 데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이 주위에서 로봇이 우리 사회에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은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모든 사물에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빅데이터로 처리되면서 모든 것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무한정한 저장 장소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는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런 데이터의 가치가 앞으로는 메가나 기가바이트 단위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서 테라나 페타 또 엑사바이트까지 아주 거대한 볼륨을 갖고 있고요 빅데이터의 3B라고 하면 볼륨, 보라이어티, 벨로서틱 이 세 가지 용어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간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블록체인은 지금 비트코인의 대명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훨씬 더 변조나 해킹할 수 없는 그런 보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인터넷만큼이나 훨씬 크게 많은 활용도가 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현재 직업의 63%가 사라질 거라고도 하고 다버스 포로노에서는 700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전부 대체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직업들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인데요 수공업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기계에 대한 탓으로 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게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서로 깨닫고 나서는 바로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한데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때 아주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일자리가 크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또 다르게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계가 전체 소멸되는 일자리와 그 다음에 진화되는 일자리,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는데 실제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화 기술과 협업하게 되면 그 일자리는 점점 더 창출되는 일자리로 더 많이 나아갈 테지만 소멸하는 일자리는 위험한 거나 또는 단순 반복적인 일은 점점 사라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영구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가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은 창의력 교육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자리나 실업대책보다도 초중고 교육혁신이 필요한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초연결성이나 불확실성,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든가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또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또 지속적인 역량 개발 노력이 필요한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금 경력 단절 여성 등 많은 여성 인력의 필요성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20개 전공 여성에 대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미국에서만도 약 270만 명이 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인력이 필요한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학문 간의 융합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 창의력 중심이어야 되고 또 새로운 직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교육을 강조는 하지만 인문학 교육에다가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메틱스 해서 20개 쪽하고 인문학을 접목시키면 앞으로 창의 교육이나 역량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학생들을 멘토링할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자 이제는 꼭 대학 교육이 아니라도 평생 교육을 통해서라도 평생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학습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라는 그래서 도전을 계속 강조를 하고요 늘 타인을 배려하는 겸손과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정말 높이 솟아오르는 독수리의 눈빛과 또 멀리 달리는 마라톤의 긴 호흡을 배워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을 그냥 막연한 그런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께 당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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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